내가 그렇게 이상한가요? 가끔 혼자서 떠나고 싶고 아무 연락도 다 받기 싫어서 나는 지쳐버린 시간을 뒤로 해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? 사랑이란 말로 다 가린 채 꽃 한 끼로 덮어도 여전히 티가 다 나는데 동시 생활은 너무 외로워 이제 내 심장은 코 난 이제 떠나야 하고 취독한 내 기사에서 난 누구보다 자유로워 근무를 또 가질 수 없어 반복되는 얘기는 더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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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잠들어 미는 이 밤 얘기를 전해야 해 나는 빨리 매일 식어가는 하루가 뜨거워지기를 바래 다시 아무것도 안 두려워 오늘은 친구들도 나랑 막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반칙 사이에서도 잘 살아남지 늘 보며 살 정신도 없이 밟힌 몸 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도 외롭단 걸 알아 그러니 당장 거기서 나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끝까지 이 얘기를 놓치지 마라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달라 빼낸 녀석들은 달라 도시 생활은 너무 외로운 거 이제 내 심장은 코 난 이제 떠나야 하고 지독한 얘기사에서 난 누구보다 자유로 금을 또 봐줄 수 없어 반복되는 얘기는 넌 이건 내게 보내는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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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